지옥에 온 걸 환영해. 지금부터 생존 게임을 시작할 거야. 살기 위해선 무조건 내 명령을 따라야 돼. 꽤 재밌겠지. 자, 그럼 방담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? 첫 번째 게임은 자백. 자기 제일 낱낱이 고백하는 자한텐 살기를 주지. 어디서 무슨 개소리야. 자백은 뭔 놈이 자백. 기지개 씹으면 이제부터 물어. 매두사 행세하고 다니면서. 황찬성에 무슨 변애를 한 거야? 주라이 씨와 내 놈 뜯어내고 또 부족해. 목숨까지 내놓으라고? 그럼 자백 얻어내서. 넌 뭐 할 건데? 이제 와서 방담이 얘기. 그래봤자 너 친딸 죽인 살인자야. 그 애를 사지러 내먹은 너라고. 금라이 너. 폐륨 뭐 부더덕 하냐기. 니가 무슨 자격으로 방담이 입에 올려? 너한테는 엄마라는 말도 작가워. 그동안 못 볼 꼴 보기에 누군데? 딸이를 팔아서 엄마 코스프레라니. 악마 같은 게. 집달 중인 살인마를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? 고작 돈 때문에. 니가 언제부터 업무할 때는 이랄이야. 살아 생기네 잘했어. 이제 지금.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. 저런 또라이 같은 거잖아. 어머나이가. 만약 후회하고 있자면.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라면. 금라이. 왜 듣고만 있어. 당신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야? 뭐야 이거. 불길한데? 미친 우리 앞서 시킬 작정이야.